나레이션이 좋았나요? 너무 좋았어요 중간에 현타오는 것도 좋았어요 아 그러면은 후 볼께요 하나 둘 셋 오늘 거의.. 하트 한번 알려주면 얼굴 얼굴! 자 지금 모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 지금.. 네..아 하트.. 뭐가 나오죠? 하트 나오나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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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하세요 김필입니다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동안 나왔던 게스트분들 안녕하세요 아 그간 잘 지내셨죠?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적재씨 또 생일이라고 동영자들이 들어 와시고 축하 인사를 남길려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적재씨 생일 진짜 축하드리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 행복함으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요 아 고마워요 필형 형이네 또 네 적채형 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민석훈 생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 또 자주자주 형이 계시는 곳에 저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어제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생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석훈 민석훈 아유 정화훈군 1989년 1월 26일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귀한 뮤지션이 태어난 날이죠 정말 형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 오방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저희 또 솔로대 선배님 주시지 않습니까? 형이 있었기에 저희 공업권 멜로방스 정도망과 김민석이 있는 겁니다 화이팅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화훈씨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못섹세의 기현님입니다 아 기현씨 형님 일단 생일 진식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심야에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막둥이 아이엠도 형님이랑 생일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생일을 같이 축하하게 됐는데 저번에 나갔을 때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저도 지금 하나 맡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쭉 길게 오래오래 야간 작업 없이 하셔서 제가 다음에 또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잘 챙겨 드려요 너무 멋진 우리 적재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생일이니까 더 많이 웃겨줘 축하해 고마워요 형 형 태현아 생일 축하해 아 우리 이드님 2022년 우리 좀 더 친하게 지내자구나 그만 싸우고 나 그만 갈게 저분은 눈이 굉장히 촉촉하시네요 아 고맙다 우리 이드씨 아이고 선생님 대관이요 축하합니다 기분은 누구시죠? 모로트리게 풀어줬어요 모로트리게 풀어줬어요 모로트리게 풀어줬어요 예 생일마다 서로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기 바탕으로 그냥 지나갔는데 나우 덕분에 이렇게 영상으로 생일 축하를 하게 됐네요 이게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하네요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우리 계속 멋지게 음악하면서 재밌게 삽시다 생일 축하해요 적재양 아 대관이요 참 고맙네요 적재야 주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모로트리 형들 다 나오네요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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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은 정말 친하신 분 같아요 느낌이 아 그럼요 아 이렇게 야 이거 저 모르게 언제 이거 하셨어요 야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하 이렇게 축하 영상 이런거 부탁하는거 아 좀 죄송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흔쾌히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머존 이거 하지 맙시다 너무 민망해요 하지마요 이렇게 한 말하고 이제 저는 됐고 그만하고요 아니야 그만하고 진짜 둘 석재 한 명씩이에요 하여튼 올해도 건강하고 전체적으로 아픈데 없이 잘 지내고 우리 또 앞으로 또 좋은 음악도 많이 들려주시고 응 하는 것으로 선물은 지금 배송되고 있다 조금 늦으니까 하여튼 하고 열심히 해 파이팅 아 고마워 응 그 다음에 어 제가 할게요 나 이거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보고 있어야죠 아 진짜 민망한데 어 적재야 그래 그 그 서른 네 살 된게 약간 저기 믿겨지지가 않는데 서른 둘이예요 둘 둘이 다 근데 왜 넷이였어요 한국 나이가 이상한거에요 아 그래요? 하여튼 생일 너무 축하하고 뭐 더 나아갔 올해도 더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건강도 챙겨야되고 내가 좀 선물도 잘하고 알았지 축하한다 고마워요 예 야 이거 정말 다 하는군요 저도 할게요 예 어딘가요 아 형 어 생일 축하하고 나도 아직 선물을 선물이 오고 있어가지고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작년안에도 많이 고마웠고 올해도 이렇게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고 어 어 어 그리고 건강하고 형 고맙다 준비하 아 그럼 저는 좀 오그라드니까 최민식씨가 보내는 영상편지라고 생각하세요 아 정체씨 네 정체씨 제가 봤을 때 대구빵에 키탕을 아주 잘 칠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예 예 정체씨 예 그 정체씨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축하 땡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 아 아 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암호준과 카덜 생생 축하합니다 생생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준비해주신 제작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 하루만 지나가 너만 안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더 안달라 근데 넌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널 원하는 나이